오늘은 치팅팩띵! 그래서 오늘 인천 연안부대회는 복포 신안식팩으로 왔습니다. 반찬이 무려 60여개가 나온대요. 그럼 빨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까방! 와 역대급 진짜로.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뭐부터 먹지? 와 리얼 치팅데이다 진짜. 이거지. 음?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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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맛있어. 칼리비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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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진짜 맛있어. 어떡해? 칼리비베. 아 지느러미살 너무 좋지. 아. 칼리비베, 껍질. 음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산낙지. 산낙지 진짜 맛있어요 와사랄 sä 로롱 진짜요 쫀득ệt 너무 destiny 진짜요 알겠습니다 쫀득 이 뾱 엄청 넓어요 ! 고기 와 이거지 꽁치도 제가 엄청 좋아하죠. 와 포장에다가 팍 채워가지고 너무 맛있어 빼고 아까 내가 또 연어 본 거 같은데 와 하나 올리고 목도 하나 넣어주고 가리비를 싹 와 음 한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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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 역시 마무리는 매운탕이지. 매운탕이 너무 맛있다. 와 끝내준다 진짜. 어우 기가 막혀 진짜 오늘은 너무 잘 먹었습니다 진짜. 쪼와이 염 쪼! 최고.